오늘은 통증질환과 항암효과에 검증된 패랭이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랭이꽃은 조선시대 천민들이 즐겨쓰던 패랭이 모자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고, 바위에서 자란 대나무꽃이란 의미에서 석축하라 합니다. 서식지는 전국의 냇가와 강가 등의 습지대, 들력초지, 야산바위층 근처에 자생하고, 독특한 꽃으로 인해 집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기도 합니다. 현재 들력에 자생하는 패랭이 종류는 난쟁이 패랭이가 주류를 이루고, 전초를 모두 약용으로 씁니다. 맛은 쓰고 차가운 편이며 심장과 소장신장 및 방광에 작용됩니다. 패랭이는 눈을 밝게 하는 명목과 아픈 통증을 없애고, 굳은 어혈이 막히지 않게 소통시키는 통기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이 주성분을 이루어 양리작용에서 급성빈육의 감염과 현료혈통, 진통작용, 요로결석, 항암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패랭이 꽃에는 아스피린의 일종인 살리실산염이 진통작용을 일으켜 염증성 통증과 편두통 치료에 천연물로 쓰일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물학회에서 패랭이 꽃 추출물을 생쥐에게 경구 투여하면, 고통 따위를 견디어 몸부림치는 회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복강 안에서 통증이 경감되었으며, 척수관에 대한 누적 통증 자극 반응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참고로 척수관은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의 일부를 뜻하고, 뇌와 말초신경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목척수와 허리척수, 등척수, 엉치척수로 이어지는 통증과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통과 관절념 타박상, 신경통, 편두통 등의 전신통증을 먹게 하는 데 강력한 천연진통제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빈과 함께 복강 내 전처리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더 감소되었는데, 요인빈은 식물 알칼로이드로 혈관을 확장시켜발기부전과 최음제 치료제로 주로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페랭이꽃은 다양한 통증 모델 실험에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여 여러 통증 치료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항암양리실험 내용에서 페랭이꽃 종자침출액은 암억제율이 무려 9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뿌리침출액은 100% 억제율을 보였으며, 정상세포에 대한 억제율은 66.7%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식도암과 직장암 환자에게 페랭이꽃을 다리맥과 액기스를 단방으로 만들어 각 한두 차례씩 복용한 결과에서는 모두 유효하게 작용되었고 식도에 인접한 분문암과 방광암세포에 대해서도 높은 억제작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실험자료에서는 폐암과 대장암세포의 성장을 70시간 내에 각각 80%로 억제하였으며, 조직파괴산물과 백혈구를 탐식하는 대식세포 생성은 23% 농도이존적 활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페랭이꽃 종자와 뿌리 추출물은 항산암 및 활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항암효과 활성을 모두 가진다는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각종 항암치료에는 뿌리나 모든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12g의 물리 리터를 붓고 다려서 하루 2-3회씩 식전에 한 컵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는 선압초와 까마중, 황기겨우살이, 지모황배피를 배합해서 치료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페랭이꽃 항제는 장관 흥분작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전탕액은 심장의 억제와 혈압을 낮추어 고혈압이 인정되었습니다. 페랭이꽃은 모든 전초를 약재로 쓰지만 자생지 보호를 위해서 6-8월의 뿌리를 제외한 지상부만 채취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채취한 페랭이는 물에 한번 횡꾼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자연건조시키면 되고, 특히 뜨거운 여름철에는 유효성분이 다 증발하니 강한 햇변 노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조된 것은 짧게 자른 다음 기본용량 5-7g 정도를 사용하고, 간혹 증세에 따라서는 용량을 10g 정도 더 늘리셔도 됩니다. 쓴맛과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감초 1개와 대추 1줌 정도 넣고, 물은 700ml 넣고 다리시면 됩니다.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인 다음 약물이 어느정도 줄게 2-30분 내외로 더 다리시면 됩니다. 다리넥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1컵씩 마시는 게 좋고, 위장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약물이 빨리 쉽거나 변질이 되므로 1일 내 음용하는 게 좋습니다. 페랭이꽃은 독성작용이 적어 지금까지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소음이는 복용시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에서 여성의 자궁 수축도를 증가시킴으로 월경과 임산부, 분만 관련 및 수축 증상이 자주 일어나는 여성들은 복용을 금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신기와 비기가 허한 사람은 먹어서는 안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페랭이꽃의 목당과 사초는 독약이 되니 이들 배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